이것도 금융 관련 뉴스인데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 심하다.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심했습니까? 왜냐하면 18개 시중은행들이 일단 금리 때문에 최대 실적이다 해서 성과 파티 벌이고 이랬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로를 술하고 있다. 소상공인들하고 서민들이 이 얘기를 10월 달에 했거든요. 딱 두 달 만에 시중은행들이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어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일단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대략 한 18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요? 85만 원씩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맥시멈은 한 3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 3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돌려받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이겠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이자 환급이라는 이런 지원 방식이 온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기준이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준. 기준. 그렇죠. 누구한테 돌려줄 것이냐. 그렇죠. 기준. 기준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연 4%를 넘는 금리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참 좋은 정책이야 라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4%를 초과하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4%를 초과하지 않은 이유는 열심히 벌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번 돈으로 그걸 갚았어. 갚았어.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신용도도 좋아지고. 내려갑니다. 4%에서 내려가요. 그러면 3%대로 만약에 내려갔다. 열심히 대출을 갚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열심히 말 듣고 갚았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혜택을 이번에 못 받아요. 3.99999%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 기준. 그리고 이게 금리와 관계없이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을 제외한 개인 채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개인 채무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고 소상공인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발생한 게 자영업자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줘서 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개인 채무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마지막 문제점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소득 기준이라든가 상환 여부 등은 별도로 안 따집니다. 여러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영세한 분들. 그런데 여기에는 유명 학원을 운영하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고요. 그리고 개인 병원. 그렇네요. 이분들도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이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따져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들이 있다. 사각지대도 있고 구멍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현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그럼 이거 사실은 지금 정권에서 계속해서 포퓰리즘 얘기하고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전임정부를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현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나서긴 했습니다만. 은행들이? 은행, 시중은행, 18개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은행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섰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두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종로릇을 하고 있다. 은행들의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이 발언을 했고. 그 뒤에 이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금이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 또한 2월쯤이에요. 2, 3월쯤에 이게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4월 총선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야말로 금융포퓰리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정말 보수지, 보수 언론들, 경제신문들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관치금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앙일보만 오늘 사설에서 이거 곤란하다. 총선 앞두고 보물 터진 금융포퓰리즘의 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그래요? 제가 이 중앙일보는 사설을 읽으면서 매체명을 딱 가리면요. 어? 오마이뉴스인가? 그렇겠네요. 매체명을 보니까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은행 팔 비틀어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은행은 팔을 비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헤드록을 걷는 거거든요.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헤드록 걸려있어요. 거의 강제 객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 자율시장 경제를 강조했던 보수 언론들, 경제지들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중앙일보에 이런 사설이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